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지를 지어다. 오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를 이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미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으므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덜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의고 슬피 울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굵은 배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천이나 옷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재앙의 때에 이 굵은 배를 입고 애통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애곡해라 슬피 울어야 한다 통곡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메뚜기 재앙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제사장들이라는 이 표현을 세 번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아 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울어야 하며 통곡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밤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슬피 울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해해야 하는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았다면 그만큼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이때에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것이면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년에 얻을 수확을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씨앗을 보면서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희망과 같은 게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땅 아래서 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지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고 안에도 텅텅 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답답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암담한 이런 상황이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들짐승들도 짐승들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린다 다시 말해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시내가 말라버렸고 들의 풀도 불에 타버렸다는 것이죠. 얻을 만한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까지도 살아가기가 녹록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는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어르신분들은 이 보릿고개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는 이 배고픔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생활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배고픔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 그 고통, 일제시대의 그 아픔과 고통, 두려움을 겪은 분들은 다시는 이러한 것들을 겪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특별히 그러한 고통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을 지켜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나 간절하고 간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기두던 어떤 엄마가 나름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잘 가르쳤어요. 가정 형편이 좀 넉넉했다면 좋은 선생님을 붙였겠지만 그것도 여유롭지 못해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선생님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가고 나니까 이제는 본인 스스로 가르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자 하니까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한계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는가 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메뚜기 재앙은 없으십니까? 나의 삶을 힘겹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뚜기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게 하며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울며 통해하고 회개해서 밤을 세우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우선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보다 더 우선한 이유는 소재와 전재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당시 재물을 드릴 가축이나 곡식이 있어야 했었죠. 그러나 이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재와 전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제사드리지 못하는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행하여지고 있는가 그걸 다시금 살펴보고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바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지금 내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메뚜기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재앙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분명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더 깊이 더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노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도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메뚜기 재앙의 때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일상의 생활이 일상의 생활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라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인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렇게 다짐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다짐하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잘 하기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기도해야 할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를 반드시 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겠다고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성회를 선포해라 말씀합니다. 내 혼자 마음에 두고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머물지도 말고 나는 지금부터 언제부터 기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혼자만 그 날짜를 정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그 날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통해하고 자복해라 금식해라 찬양해라 여러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라면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모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재앙의 때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어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리더자부터 앞장서 있는 자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를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